고하게 예 어찌 되었습니까? 하명하신 대로 감찰부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면 이제 곧 저들이 나서기만을 기다리면 되겠군요 하명 보이게 오늘 낮 감찰부에 들어온 투서다 보면 이 안에 한 궁인이 장학원 여비를 통해 사사로이 약재를 들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상궁 자네는 먼저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예 봉상궁 예 자네 장학원 여비를 잡아드리게 예 저 하운데 약재를 들였다는 궁인은 누구입니까? 취선당 장상궁 마만일세 만약 투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감찰부는 궐한 최고직급의 궁인을 조사해야 하네 하니 한치의 틀림도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야 알겠는가? 예 하나님 감찰부 나인들이로군 예 국녀들 감찰 업무에 나선 모양입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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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. 간다. 갔다. 간다. 지옥! 거기 멈춰라. 저 아이다 잡아라 예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끌고 와라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마마님 마마님 큰일났습니다 뭐 그 아이가 감찰부 국녀들에게 잡혀왔다고 예 마마님 빛이 약재를 드린 일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뭐 그게 정말이냐 예 마마님 그게 무슨 말이냐 장상궁 쪽 아이가 감찰부에 끌려갔다니 왜 이번에 은변이 있었을 때 장상궁을 도왔다는 그 장학원의 여비아이 말입니다 대체 그 아이가 왜 아직 확실진 않지만 그 아이가 장상궁에 약재 심부름을 했다 합니다 마마 뭐 감찰부에서 일을 알고 그 계집을 추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앉혀라 앉혀라 네가 장학원 여비 천가 동일이었다 천가 동일이었다 예 그렇사옵니다 네가 여기 잡혀온 이유를 아느냐 아니요 모르옵니다 그래 읽어보거라 예 네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걸 안다 뭘 아느냐 어서 그래 벌에 몰래 약재를 드린 건 그게 바로 네가 잡혀온 이유다 또한 나는 장학원의 어떤 악공도 내게 약재를 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허니 그것을 어디로 보냈는지 순순히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아니요 나는